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운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새벽에 이 야밤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뽑아야 되구요 일단 센고쿠와 우리 해적왕의 오른팔 명화 실버즈 레일리 자 자 여러분들의 대리만족 시간 가보도록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? 자 여러분의 준비가 되셨을 때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아 맞아요 확률 한번 봐야겠다 확률 한번 보고 하자 확률이 1% 오호! 마젤란, 이완코브, 후지토라, 루피에용 사보, 카이로, 쿠마, 징베, 카타쿠리 오 전반적으로 오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자 좋은 기운을 받아서 레일리 잡으러 갑니다 렛츠고! 간다! 동길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일반길을 걷고 있죠? 느낌이 좋지 않죠? 그래 렛츠 하비타입니다 간다! 자 1회차 아 히그마띠 자자 부룩띠 자 우리 청소의 대가 코비 띠 자 우리 니코로비 고고학자 띠 어허우! 극혐 조니 띠 쭉쭉 갑니다 자 뿌랑키 쓰레기 아 이거 동길을 안거려 초파쓰레기 부룩쓰레기 아 이거 아 나이센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아 케버디 버디버디 케버디 아주 개쓰레기 갑네이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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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이거 조졌지 이거 지금 아 어 히그마 쓰레기 아이씨 아이씨 확률이 확률이 좋다고 하세요 여러분 확률이 좋다고 해주세요 어 조졌지 모양 자 여러분 자 바로 다음 스테이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자자자자 그치 뭐야 이거 뭐야 콜라 줬다 콜라 이 콜라 이거 뭐에요 이거 나 이거 콜라 활용을 잘 안해봤어 이거 콜라는 우리 망왕이가 전문가니까 망왕이한테 좀 물어봐야겠다 망왕이 콜라 이거 엄청 잡았는데 자 다음 스텝 갑니다 다음 스텝 레츠고 다음 스텝 아 250개가 남았구요 아 아 여러분 간다 달린다 날린다 또 또 평지를 건네 동길을 걸어야게 나오는 거야 아 아 가다 1회차에서 짤랑소리가 나야돼 아 아 긴 쓰레기 아 헤르메프 쓰레기 아 아 헤르메프 쓰레기 아 어 아 아 12시 너무 살고 그랬나 아 항帶 스테의 아 안 돼 두 개만 제발 아 아 멀미난다 멀미난다 멀미나 멀미가 나네요 멀미가 나요 콜라는 왜 이렇게 주는 거에요 나 옛날에 콜라 이렇게 잘 받은 적이 없는데 콜라를 계속 주네 아 나 200개만 쓸 거란 말이야 다시 가기야 아 달려나님 고마워요 달려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1회차에 레일리가 딱 떠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뜨지 않지 아 아 1회차 똥 자 추쓰레기 하치쓰레기 우섭쓰레기 우섭쓰레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 추쓰레기 아 게임을 껏다 키는 게 낫겠지 야 이거는 거의 매기는 거 아니냐 껏다 키일까 껏다 키는 게 낫까 이거 껏다 키일까 어떻게 할까 껏다 키일까 아예 껏다 키일까 아 이거 아니잖아 그래 게임을 껏다 키자 지금 뭔가 좀 재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게임을 껏다 키자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자 게임 껏다 키자 게임을 껏다 키겠습니다 어우 이거 막 재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안 되겠습니다 아 자 자 자 자 꼬닥꼈어 꼬닥꼈어 어우 이거 이거 문발이 안 붙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 내 목표는 레일리 2개였는데 간다 가자 가자 아 아 마왕이가 계속 마왕이 힘을 준다 아 한 번 더 한 번 더 가기다 간다 세 번이 남았거든 출발 바로 할게요 가 아 아 동길을 안 걸어질게 안 나오는 거야 이야 아 이거 안 돼 아 이건 아니야 이거 원바로 접는 강 나오는 거야 이거 아 갑자기 흰수염 나왔어 갑자기 아 아 아 흰수염이라니 갑자기 갑자기 흰수염이 나오지 뭐야 아 쭉쭉 가보자 일단 가보자 계속 가 자 자 자 자 계속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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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멀미나 한다 멀미나 아 이제 멀미 내가 샹크스랑 인연이 없잖아 그럼 샹크스를 넘어가는 레일리랑도 인연이 없는 거냐고 진짜 멀미가 날 것 같아 계속 가 쭉쭉 가 아 몇 개 남았냐 100개 남았네 야 다이아 5개로 어? 와 이거 뭐 건너뛰기 한다고 달라질까? 아 지금 150개 썼어 150개 150개를 이렇게 난리인거야 아 한번만 건너뛰기 해라 이거 되겠니 이거 아 여러분 게임을 끌고 싶네요 아 아 역시 바로 해야되나 어 200개 썼어 나 나 지금 200개 썼어 200개 어떻게 나 지금 되게 우울해질라는데 이거 어떡하냐 건너뛰기로 잘나온다고? 이거 애초부터 정해진 운명이 아닐까? 이제 나와요 하비님 이제 나온다? 어떻게 그걸 확신해 아 그리고 나 레일리 아 레일리 씨 나 레일리 그니까 우르지도 나온단 말이야 6월에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번만 더 그래 한번만 더 진짜 딱 한번만 더 느낌 알겠지 간다 딱 한번만 더 한번만 더 안돼 건너뛰기하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 그래 스킵해라 스킵하면 나온다 아 그런게 어딨어 그러고서 스킵 누른다 그럼 아 고스 바운티 건너뛰기에는 반말이고 아 간다 다섯번째 건너뛰기 하나 둘 셋 아 건너뛰기 도플라 민고 나왔어 도플라 도플라 나와서 민고 나왔습니다 민고 도플라 아 나 우루지 뽑아야돼 나 우루지 뽑아야된다니까 우루지 우루지 아 다 쓸까 아 다 쓸까 이왕 이렇게 된거 아 이러면 우루지 어떻게 뽑아 아 그니까 우루지를 우루지 우루지도 해야되잖아 아 아 어떡하지 본사문이 거고 바로 재도전 남겨둬라 올인합시다 올인합시다 아 어떡하지 해요 여러분들은 하자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냥 나는 그게 안된다고 응 이것봐 지금 맹호님이 굉장히 현명한거야 오늘은 아닌거 같네요 자 유튜브가 뽑으려면 다 쓸고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겨두고 우루지가 있어서 그래 지금 우루지가 나온다잖아 아 어떡하지 지금 우울증 걸릴거 같거든 엄한것들만 다 튀어나가봐 아주 그냥 아 그니까 아 이거 어떡하냐 자 일단 올려보자 아 정말 어 거푸 다시 떴네 거푸 다시 떴다 거푸 어 거푸가 다시 떴네 올랐네 여러분 거푸 다시 떴네요 자 점프가 올라갔고 조합도 모르겠고 자 홍으로 가서 아 정말 우울하다 정말 정말 우울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우울한데 이거 어떡하면 좋냐 아 아 버프 구리다고? 아 진짜 울적하다 울적해 자 일단 뭐 준다는데 일단 다 받자 이거 조금만 업데이트 되면서 뭐가 바뀌었네 오케이 이거 받아주고 오케이 자 자 이거 받아주고 오케이 자 자 뭐 더 주니 정말 정말 뽑긴 뭘 뽑아해 시국님 못 뽑았어 못 뽑았어 못 뽑았어 조졌지 뭐야 아주 아 아 미치고 팔짝 뛰겠다 역전의 강자 내가 역전 내가 역전의 강자인데 이거 역전을 못해요 역전의 강자가 아 명왕의 발도 명왕의 천자 아 명왕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명왕을 못 뽑네 이거 아 진짜 우울하다 진짜 우울증이 아주 제대로 올리겠다